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enum 이라는 거예요. 열거형이라고도 하고요. enumerated type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enumeration이라고도 불러요. 아무튼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자 열거형은 서로 연관된 상수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열은 뭐라고 했죠? 서로 연관된 값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열거형은 서로 연관된 상수들의 집합 즉 바뀌지 않는 값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서는 플루트와 컴펜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일종의 열거인 것이고 바로 그 열거라고 하는 특성을 Java에서 문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enum인 겁니다. 그래서 enum은 처음부터 Java에 있었던 기능이 아니라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상수를 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 좋은 방법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패턴들 예 그 패턴들을 이 Java에서 수용한 것이 enum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문법적인 지식 그... 체계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거나 또는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살펴보죠. 자 기존의 코드를 제가 enum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우선 어... 클래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저거는 내비투구요. 이 만큼을 제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클릭하고 소스로 가면 이 소스를 제어하는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add block comment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omment가 생기죠? 자 이런 기능을 단축키를 외워서 하시면 더 편하겠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코드를 이제부터 수정할 것인데 기존 코드와 enum으로 바꿨을 때의 코드의 차이점 공통점을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자 enum 이라고 하구요. 똑같은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선 지금 이렇게 길게 길게 주저리 주저리 써놓은 부분을 이렇게 바꿀게요. 자 제가 지금 작성한 코드 두 개 자 이전의 코드 코드 그리고 우리가 수정한 코드 이 두 가지는 같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코드의 작성 패턴이 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패턴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java에서 문법적으로 지원한 것이 바로 enum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더 복잡해지면 안되겠죠. 더 많은 코드를 사용하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작성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만든 것이 바로 enum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enum의 플루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 클래스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enum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코드만으로도 이렇게 긴 코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문법적인 어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 클래스가 enum 클래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enu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작성한 저 플루트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컴파일해보면 플루트.class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것 peach, 바나나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은 각각 이렇게 쭉 길게 써주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company도 똑같이 바꿀게요. 자, 이렇게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죠. 어때요? 밑에 있는 부분을 제가 바꾼 건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여기의 type에서 발생하던 에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 에러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고쳐주면 되냐면 자, 애플 앞에 있는 이것을 없애주면 됩니다. 에러가 사라졌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이 각각의 레이블 이거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각각의 레이블의 레이블은 여러분이 스위치문으로 전달한 데이터 타입이 자, 플루트라는 것을 이 스위치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다가 플루트를 적지 않고 그 플루트에 상수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때요? 코드가 더 간결해졌죠? 예. 이렇게 해서 작동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타입의 값은 애플이라는 상수를 갖게 되고 그것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57kcal를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자, 그럼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죠. enum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코드가 매우 단순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인스턴스의 생성과 상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enu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수의 집합이라고 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사용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문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enum을 상속받는다 또는 enum을 인스턴스화한다 그것은 우리가 열거형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의도가 아닌 것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의도가 아닌 걸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매뉴얼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작자가 만든 의도에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제안을 하는 그런 제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웅장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바로 그러한 점에서 생성자를 만들 수 없고 인스턴스화 시킬 수 없고 이 상속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enum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클래스와는 다르게 이 enum을 사용하는 플루트라고 하는 이것이 열거를 위한 데이터 열거를 위한 코드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코드를 짜담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걸로 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enum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enum과 생성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